그리고 원래는 저 그런 얘기를 매니저를 통해서 하잖아요. 내려오자마자 직접 그날 얘기하셨어요. 나오지 말라고요. 화가 좀 많이 나셔서. 최근 뭐 제석식당 듀엣으로 저희가 3년 정도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. 뭐 하방수도 그렇고 제가 듀엣 활동한 지 한 3년 되거든요. 콤비콤비. 예 콤비로.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요즘은 젖친하죠. 아 굉장히 젖친합니다. 이번에는 우리 김베리어 커플. 두 분은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. 처음은 우리가 뭐 탈런트의 생일날 각기 초대를 받아서. 몇 년 전이에요? 한 10년. 그게 한 10년이 넘어. 진짜 이쁠 때다 그죠? 두 분 진짜 이쁠 때. 이쁠 때라고요? 완전 이쁠 때죠 말을 못해요. 10년 전에 더 이뻤지. 아 지금도 더 이뻤지. 진짜 이쁠 때 아주 10년 전에. 그리고 생일날에 만났는데 우리는 우리 무리가 있었어요. 정은 씨는 다른 무리랑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로 놀았어요 처음에. 아 처음에는? 약간 견제하면서. 그런 멘트 좀 하셔야겠네요. 쟤들 뭐니 뭐 이러면서 좀. 왜 이렇게 안가? 그렇게 사유가 견제하고 있었는데.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나요 좀? 트러블은 아닌데 얘가 좀 욕먹을지. 아니 우리를 우리랑은 생각 없는데. 오보가 났어요 기사가. 그냥 친구 생일 파티 간 것뿐인데. 우리가 거기를 막 다 부시고 논 것처럼. 말도 안 되게. 그래갖고. 야 이거 어떻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우리가 무슨 술을 먹고 막 논 것도 아니고. 기계가 오래돼서 자기가 엎어진 거예요. 그런 걸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. 가만히 있었는데. 제 매니저가 먼저 해명을 막 한 거지. 저에게만. 제 이름만.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돼. 오해를 조금 하실 수가 있겠군요. 정은이는 안 그런 것처럼. 그런 오해를 좀 하셨었군요. 그랬었죠. 근데 그 이후로 좀 두 분이 친하시게 된 계기가. 저는 처음에 언니에 대한 인상이요. 되게 화려함이었거든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화려하게 지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저런 사람이 나랑 잘 맞을까? 날 좋아해 줄까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. 했었는데. 생각보다 되게. 협소하지. 인간관계도 좁고. 맞아요. 친구도 별로 없죠. 야 낱말하지 마니까.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. 정말. 비슷한 구성이 되게 많았어요. 맞아요 맞아요. 정말로 두 분이 요즘은 굉장히 좀 친자매처럼. 많이 좀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워 봐야 돼. 더 덤덕해지는 것 같아요. 힘이 들 때. 힘들 때 서로 힘이 돼야죠. 진짜 힘이 들 때 내 옆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게 중요해요. 진짜 어려울 때 옆에 있어야지. 좋은 때 옆에 있는 건 다 있잖아요. 그럴 때가 이렇게 생기면. 사람 숙성상 이렇게 자꾸 동굴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숙성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너무 열면한 것 같아요. 일분에 대한 배려예요. 김초리 씨. 그런데 그걸 밖으로 이끌어주고. 마음을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절친이고. 그렇죠 그렇죠. 가장 내 옆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자꾸 울어보죠. 초콜릿으로 초콜릿. 함께하자. 어찌됐든 두 분의 우리 또 김배려 시스터즈의 얘기를 들어봤고. 사실 그 45알파. 아 40알파엠. 아니 저 네. 40알파엠. 알파엠은. 할머니 헷갈리대요. 첫인상을 여쭤보기가 좀 그래요. 두 분은 형제신데. 어떤 우리 형님의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. 처음 봤을 땐 제가 형인 줄 알았어요. 저희도 좀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? 어떤 동생이었어요? 우리 현배 씨는요. 일단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동생이었어요. 싸움을 잘해서. 형제라는 게 정말 좋다고 어렸을 때 느꼈던 게. 밖에 나가서 제가 1대1로 깨지고 오더라도. 그 다음에 둘이 가서 복수하고 오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었으니까. 저희가 6학년쯤 됐을 때는 저희 동네 저희가 다 잡았었어요. 오늘 저 복장이 그런 얘기. 오늘 괴수 같아 괴수. 죽은 시일에서.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어디 스탠 뭐지 너가 학교가? 스탠포드예요. 스탠포드. 스탠포라고. 스탠포드. 스탠포드. 거기 나왔다. 거기 나왔다. 무슨 스탠포드 나왔다. 명문대다. 되게 배운 애다.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블루가 얘기해 주는데. 너 힙합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. 한국에서 하려면 여기 전쟁터다. 너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. 그리고 돌아가. 한국에서 하지 마. 돌아가.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호우! 우기가 생긴 거예요. 어쨌든 절대 평생 살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젠 완전 견태면이 돼가지고. 아 그러니까요. 기씨가 뭐 요즘은. 예전에는. 예전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. 진짜 욕이 아닌 단어가. 한 20개 중에 두 개 있었어요. 문자에도요? 진짜. 그냥 사랑하는 동생한테 보내는 문자인데. 다 욕이었어요. 다 금배 형한테 배운 거예요. 그러다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또 문자. 이 섭외 때문에. 연락하다가 문자가 와가지고. 제가 형한테. 형 요즘은 욕을 안 하니까 좀. 좀 어색하다고.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다고. 욕. 그렇게 하지 마. 욕하라고 그냥. 난 그게 더 편하다고. 편하다고.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. 나 재석이 형 동생이잖아. 죽음을? 혹! 두부러다! 아이고! 농담할 때 김치영. 누가 같이 나온? 아... 아니야! 아니야! 태심동차. 스피드퀴즈! 우리 건물과 연관된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. 한 분이 설명하시고 한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. 우리 무슨 분이네. 일단 선물은 뭔가요? 네? 선물. 아 저는 진짜 이 선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 스피드 퀴즈 우승을 하신 분들에게는 행운의 열쇠? 팔찌? 보시죠. 자동차 열쇠? 오 뭐야? 뭐야? 진짜로요? 아니 우리 놀러와서 제작비 없잖아요. 스피드 퀴즈에 이런 상품을 건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. 차종이 뭐야? 차종이! 차종이 뭐야 형님? 야 이거 열쇠으로 주는 거예요? 아니 아니요. 여기 있는 키를! 이 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이런 거 막 미국 쇼? 이런 데서 막 키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아닌가요? 오프라는 길이?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 못 들은 척 하네요. 아시죠? 오프라 빈피리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시험에... 자! 오늘 정말 그 어떨 때보다도 유심동차 스피드 퀴즈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 재킷 두 분부터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. 시간은 2분입니다. 시작! 짜잔! 이게 뭔데? 야 그럼 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? 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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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시작해! 도마! 베스트!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형이 최근에 간대 어? 형이 최근에 촬영하러 간대 무인도? 무인도? 지금 이게 스피드 퀴즈인데 동물의 추억을 더듬는 시간이 아니에요 촬영하러 간대? 응 장소? 외부, 외부 외국으로 촬영하러 간대? 아니 빨리 산, 산, 산 산? 외국이야? 절반부터 지금 한 문제 백두산! 말고 탈라산! 근데 형 상관없는데 저 여기가 아무튼 다른 산 안 되면 통과해요! 시간이 없어! 사락산? 말고 시험 다 하라고! 은 말고 은 말고 응 골... 골 골리 골 한국워 한국 knob 쿠키 콜만 통과 독려 우리가 함께 찍었던 영화 세븐틴! 에이,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니까요. 자, 한 번째입니다. 이게 닮았던 영화고. 그렇죠. 자, 잭 스케이스가 공연 갔었잖아요. 금강사. 공연 갔었잖아요, 같이. 이거 첫 번째 문제는 2000년 5월 20일. 기억 안 나세요? 이게 뭐예요? 잭키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어요. 마지막. 야, 너무하다, 이거. 넌 이런 짝꿍 아니야.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4월 15일이에요. 아이, 그건 데뷔 년도고요. 데뷔. 자, 어쨌든 두 분 한 번째. 안타깝네요. 아, 안타깝네요. 다음은 사람과 우정 사이즈.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해야 돼. 아, 그럼요. 당연하죠.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. 왜 저희가 진정한 짝꿍인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저 이거 안 넘깁니다. 왜요, 왜요? 뒤로 안 넘길 거예요. 저희 하는 거 보셨죠? 네네네. 자, 일단 한 문제입니다. 너나 우리. 그렇죠. 자, 사랑과 우정 사이즈. 저희가 왜 진정한 사랑과 우정 사이즈인지. 자, 시작. 시작. 내가 내 이상형 있잖아. 우리 같이 프로그램 했는데 나오셨어. 민족, 김민족. 야. 야. 아, 오빠 수술했던 거 여기 뒤에. 싫어. 아니, 왜 안 넘겨. 오빠, 우리 그때 티크닉 가망 짜서 놀러 갔던. 삼촌 다. 야. 오, 좋아요. 오빠, 그때 방전돼서 우리 망정 당했던데. 자동차 극장. 오빠, 고향이 어디예요? 아, 쟤 본적, 본적. 네, 본적, 본적. 줌남. 줌남. 쭉, 쭉, 쭉. 줌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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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